에스더 6장 앞에서 예수 심장 찾아갑니다. 항해사 디도 주님 남을 비판하고 참소하면서 선하게 포장하여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하며 참 많은 세월 그리 살았습니다. 저의 악한 혀는 목회자들을 판단하고 정제하는 데 참 많이 낼릉거렸으며 믿음의 형제들을 수근수근하는 데 쓰였습니다. 주님 이 더러운 혀를 깨끗한 혀로 바꾸어 주십시오. 다시는 저주하는 참소하는 혀가 아니라 축복의 혀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. 주님 잘못했습니다. 얼마나 많이 이 혀로 죄를 쌓고 살았는지 주님은 아시지요. 불쌍히 여기시어 성령님이 이끄시는 깨끗한 혀로 살게 하옵소서. 절대 순종 무릎의 자존감을 잊지 않고 뼛속까지 새기게 하시고 다시는 나의 혀를 악한 영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옵소서.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